여기는 프리판다와 리조트입니다 발리에서 오늘내일 골프를 치려고 제가 꾸따쪽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여기서 오늘 하루 좀 쉬어 보고 싶어서 숙소를 이쪽으로 정했는데 위치가 그렇게 딱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숙소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오늘은 꾸따로 안 넘어가고 그냥 이쪽에서 하루를 지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킷판다와 골프 클럽에서 얼른 골프를 치고 들어왔고 이쪽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내일은 뉴 꾸따CC로 간 다음에 꾸따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머무르고 있는 객실입니다 그리고 바깥을 보시면 좀 부담스러운 게 바로 앞에 지금 수영장이 있어요 물론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오늘 머무른 어제 머물렀던 호텔은 사실은 공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오늘 프리판다와 리조트 객실 보여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먼저 머물렀던 호텔에 지금 우선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더 punt옵자